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생 홍보대사 김기성, 장서연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위치한 우리 제주대학교는 제주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제주의 높은 기상을 상징하는 한라산, 그리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청정 캠퍼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대학,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나아가는 제주대학교,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청정의 섬이라 불리우는 제주를 대표하는 대학. 제주대학교는 본교인 아라캠퍼스와 교육대학인 사라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종합대학으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초인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은 박물관이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립하고 보존,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의 전시실에는 제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뒤편으로는 제주대를 상징하는 동물인 사슴상이 있다. 사슴은 왕권과 희생이라는 복합적 상징을 가진 외유내강의 동물이다. 제주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외유내강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자는 의미에서 사슴을 대학 상징물로 선정했다. 이곳은 잔디광장이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잔디밭에 앉아 계절을 즐기는 공간이다. 대학 본관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처 및 학생진로취업처 등이 위치해 있는 건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학생회관은 재학생들을 위한 후생 복지 차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내부에는 학생식당을 비롯하여 매점, 문구점, 은행 등의 복지시설과 학생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총학생회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학생식당 내부도 살펴보았는데 알록달록한 실내 디자인이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최신 IT 환경을 갖춘 중앙디지털도서관이 괴관함으로써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도서관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모바일을 통해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룹 스터디룸, 개인캐럴, 미디어라운지, 유니버셜 라운지 등 복합 문화시설과 1,499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 130만여 권이 넘는 장서와 비도서, 전자정보 등의 학술자료를 구비한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로써 제주대에 더욱 새롭고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구심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앞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존재한다. 제주대학교의 로스쿨은 2009년 3월 개원한 지역 거점 로스쿨로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좌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인문대학 2호관이 보인다. 신축 건물로서 깔끔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뒤로는 수익과 대학이 있다. 수익과 대학 건물은 2014년에 개관한 건물로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인 오름을 황색으로 주상절리를 검은색으로 형상화하여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수익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국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다. 맞은편에는 부설동물병원도 볼 수 있다. 원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제주대학교의 기숙사는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개관한 6호관을 포함하여 총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에는 컴퓨터실을 비롯한 체력단련실, 세탁실과 같은 공동공간과 휴게실과 같은 기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간호대학은 간호사 국가고시 6년 연속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 두 개의 건물이 니은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사범대학. 그 한가운데는 아담한 정원이 조용하고 아늑하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건축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공과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과대학 4호관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최상급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정보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로 나아가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센터는 최적의 줄기세포 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시설로 내부에는 최첨단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실과 실험실이 위치해 있다.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는 교육대학으로 제주교육대학교가 2008년 제주대학교에 통합되어 출범한 캠퍼스다. 현재 12개의 전공을 운영하며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사라캠퍼스에는 학교에 각종 행사가 열리는 미래창조관, 학생식당과 휴게실 등이 위치한 학생회관, 강의실과 여러 행정업무 기관이 위치한 사라교육관, 그리고 부설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강의실은 사라교육관 2층에서 만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장, 학생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되어주고자 하는 제주대학교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저희와 함께 둘러본 제주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보다 넓고 큰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